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연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CBDC라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전자화폐인 만큼 CBDC 등장이 기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밤, 코인 시장이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달러 연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 발행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기술면에서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변동성, 사용 편의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CBDC가 기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CBDC가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CBDC 도입으로 화폐 관련 생태계가 디지털화하고 암호화폐 인식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금화하고 폐깅된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가 된다.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촉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들이 탄생할 거라는 거죠. 다만 일각에서는 CBDC 발행 본격화 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CBDC가 코인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가격 변동성, 결제 편의 등을 보완할 수 있기에 가상화폐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소식에 주요 코인 관련 종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도 CBDC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해랍니다.